지은 지 30년이 넘은 포항 북부경찰서의 신축 공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양덕동 포항교육청 지원청 인근에 지어지는 북부경찰서는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지난 11일 조달청 입찰정보에 따르면 효성종합건설이 113억여 원을 투찰해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습니다. 새 청사는 기존 청사 대비 4배 이상 넓은 2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주차면도 3배가량 늘어나 직원과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.